음악 각 선거구 출마 예정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올바른 유권자의 선택을 돕고 있는 6.13 지방선거를 뛰는 사람들 오늘은 이창원 논산시장 후보를 만나봤습니다. 이신혜 기자입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논산시장 여야 후보군이 모두 확정되면서 선거를 준비하는 후보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후보께서도 철저한 준비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번 선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저는 근본에 얼마 전, 한 보름 전 전부터 바른미래당의 논산기름 금산의 지역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맡으면서 제가 논산시장에 출마를 하였습니다. 저희 일한 준비는 최근에 갑작스럽게 이루어졌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항상 논산시를 어떻게 발전시킬지는 제일 늘 마음속에 고민하고 있다가 제가 이번에 또다시 논산시장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후보께서는 국세청 근무 경력도 있고 최근까지는 세계사로, 회계사로 활동한 경험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실물 경제의 발단의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후보께서 생각하는 자신만의 강점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타 후보보다는 제가 스펙이 좀 많습니다. 제가 국세청 공무원으로서 17년간 행정 경험이 있고요. 또 대학에서 한 7년간 겸임 교수로서 학생들을 지도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대우증권 감사로서 공공기관의 감사 업무를 맡은 바 있고 또 정치에 들어서 제가 새누리당 당협위원장과 바른미래당 지역위원장을 현재 맡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화실문들을 접하다 보니까 실물 경제가 우리 영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제 스스로 몸소 느낀 바가 있어서 이번에 우리 논산시를 위해서 제 어떤 역량을 발휘해서 논산시를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후보께서 내세운 선거 슬로건이 논산의 바른 미래를 위한 올바른 선택입니다. 선거 전략으로 어떻게 보면 변화를 강조한 것으로 이해됐는데요. 변화를 외치는 선거 전략은 그동안의 논산시정을 평가한 것에 바탕으로 혹시 확정하신 건지요? 민선 6기 논산시장은 5기와 더불어서 황명선 시장께서 8년 동안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세무회계사로서 또는 감사인으로서 볼 때에 예산을 집행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제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런 점을 좀 지적도 하고 싶고요. 황명선 시장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연무대 KTX 역사역에 대해서 사실상 그 실효성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꼭 필요한 정책이었는지 한번 유권자 여러분들의 심판을 받아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보께서는 얼마 전 기자회견 자리에서 핵심 공약을 발표하셨습니다. 잠시 살펴보면 투명한 예산 집행을 통한 시 재정의 권실함을 말씀하셨고 그 외에 5가지 핵심 공약을 발표하셨는데 이러한 핵심 공약을 완성한 후에 후보께서 꿈꾸던 논산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논산시의 가장 시급한 현황은 무엇이고 또 그 대안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유권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논산시는 인구가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국방대학교가 들어오면서 양촌 몇만 800명 정도의 인구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읍면동에서는 다 인구가 줄었습니다. 토탈 그래도 우리 논산시의 인구는 줄었습니다. 이와 같이 인구가 줄다 보니까 모든 생활 경제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논산시장에 출마하면서 탑종무 주변에 5만의 행정타운을 만들어서 인구 5만 면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논산시의 재래 전통시장이라든지 인구가 늘어나므로 해서 새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 중점적인 공약으로 제가 채택을 하고 유권자 여러분께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그럼 마지막으로 CM 시청자와 논산 시민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논산 시민 여러분 저는 이번 논산시장에 출마하면서 탑종무 주변에 5만의 신도시를 만들어서 논산시의 경제를 살리고 인구를 증가시킴으로 해서 우리 시정을 4년 동안 펼쳐나가도록 했습니다. 논산시를 위해서 탑종무 주변에 5만의 신도시가 형성됨으로 해서 우리는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이전됨에 따라서 거기에 딸린 유관기관 관공소 공공기관들을 우리는 미리 논산시 탑종호 주변에 유치를 해서 우리는 미리 준비해야 되고 또한 계룡대라든지 상군본부 또는 훈련소 등에서 퇴직한 공무원들이 우리 논산시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고 또 대전에서 출퇴근하시는 우리 논산시의 유관기관들의 직장인들을 우리 환경 좋은 탑종무 주변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고 또한 탑종호 주변에 숙박시설, 호텔, 연수원, 기타 회의장들을 만들어서 명시상부한 우리나라에서 찾기 어려운 천혜의 자원인 탑종호를 제가 우리의 보물로 생각하고 논산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이번 논산시장에 출마하면서 제가 4년 임기 동안에 이것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제가 꼭 해내겠습니다. 네, 후보님 오늘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